대형트럭과 버스 등 사업용 차량들이 차고지를 두고도 버저시 주택가에 주차해 차고지 증명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화물자동차와 여객자동차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는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그러나 상당수 화물차와 버스 소유주들은 차고지 증명을 통해 차를 구입한 뒤 차고지가 아닌 자신들의 집 주변에 주차하기 일수입니다. 이 때문에 주택가, 이면도로 등은 밤샘 대형 차량들의 주차로 주차 전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. 또한 대형 차량들의 골목길 주차는 응급차량이나 소방차량들의 접근을 어렵게 해 인명폐해로 이어질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. 동목길에 많이 주차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일면 주차는 가능한데 양면 주차는 지향해 주시고 저희가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하실 수 있는 바람입니다. 한편 전북 전주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사업용 차량의 밤샘 주차 잔속을 벌은 결과 화물차 572건, 여객자동차 363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. KLM 김민아입니다.